그리고 배워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계속 똑같은 실수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성남시장을 지내신 분이 신상진 여러분들 시장이고 대한의사의 배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짧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나 복지부가 많은 대책이라는 것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만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니까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이해를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몇 개월 차냐 6개월째 집어들었는데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6개월째 여러분들 나라가 정책을 추전하는데 6개월째는 해결기밀 안 보이는 겁니다. 정권 퇴진감인 겁니다. 6개월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의로 사태에 대한 진단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려고 하니까 원인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과 동뜨리진 대책만 남발하고 있으니까 5개월 반이 지나도 해결은 커녕 문제가 더 넓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 출신의 국민의힘 지원을 받아서 성남시장에는 신상진 시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현장과 완전히 동뜨리진 대책을 여러분들 내놓는 겁니다.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무용지물 대책을 그만 내놓고 의과대학 정원정책의 동기 준비 시행 단계 등 목표 설정과 수단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피성 소화병적 태도를 버리고 근본적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현장을 좀 아는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혈육의 건강과 생명의 손에 앞에 낙담하는 많은 국민을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신상진은 아마 시장이 의원 생활도 국민의힘에서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과 이별한 정책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에 실효성 없는 대책을 6개월째 남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책 대상과 현장이 무제한 탓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을 보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독 성장태도 마찬가지다. 4천억이면 의약분업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23년째 매년 평균 7조가량의 국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조하고 있다. 근래는 10조까지 늘었다. 정부여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현장을 먼저 철절히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제발 신중하기를 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사심 때문에 여러분 이 정책을 실시했고 지금은 고집 때문에 여러분 후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심 때문이었고 정치적인 이득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밀어붙였던 거고 지금은 뭡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덮고 못 넘어갑니다. 선거는 깨어있는 소수가 여러분들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묵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못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김해에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파일 여러분들 깔려가지고 응급실을 돌아가신 분 지금 이야기가 국민신문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응급실하고 여러분들 관련 후방에 있는 진로과들이 여러분들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3차 병원이 진로 역량이 현장에 낮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2차 진로기관 으로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런 일부 정도가 이 정도를 번지게 되면 질병관리청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경고 사인 보내고 손발 잘 씻고 가능한 비롯 노출 줄이고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없고 하도 급하니까 의사협회에서 나서가 뭡니까. 무슨 대책판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6월달에 배로 7월달에 치료제가 700%가 증가했는데 지금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중에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 피하기 힘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킨다고 윤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보건복지부 장착한 다 여러분들 침튀김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서울대 이름 사직한 전공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데 지역의과대학 졸업한 사람 학생이 거기에 어떻게 머무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동규 서울대 사직 전공의 지역의대와 전공의 TO 차이 지적 지역수련병원 정원 적은데 나머지 그런 수련을 어디서 받냐. 의대 정원은 지역의료인력 양성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대 정원이 지역의료인력 양성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죠. 의대 정원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 근거가 이 젊은 전공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2배 이상 늘린다고 그 지역에 남는 의사가 어디 있겠느냐. 지역의대 정원은 늘었지만 그들이 졸업 이후에 전공의를 취업해 수련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결국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을 취득하자마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그냥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mj세대인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게 전부를 다 거짓말을 참말로 받아들이란 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렴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역에 다 받아야 되고 전공의를 끝내고 전문의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분께서 공공의로원을 더 설립하면 환자들이 그곳을 찾고 전공의뿐만 아니라 스탭으로 일할 자리도 많다는 전제 하에서도 지역의대 정원정책이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공의로원을 늘려봐야 환자들 안 가지 않습니까. 진주의로원 세우고 문경의로원 세우고 정부에 이런 세금을 도배해 가지고 지역의로원 세우더라도 이런 중병 걸리면 다 어디로 갑니까. 경정한자들은 개원이들 함께 갈 거고 중정생이면 다 서울의 빅파이브로 갈 건데 무슨 수로 그걸 막을 겁니까. 공공의원이 대부분 여러분들 뭡니까. 세금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전국 곳곳에 뭡니까 공공의로원 짓는다고 또 야단 피우겠죠. 그래서 나라가 그냥 기우는 겁니다. 처음에 뭡니까 나라가 이렇게 억울하게 바뀌어 가는지 내가 보면 한심한 겁니다. 공공 섹터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홍준표 여러분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로원 왜 폐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자는 안 가고 세금은 먹는 하마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진주의로원 순천의로원 무슨 문경의로원 세우면 한자 가겠습니까. 한자 안 가잖아요. 중증 걸리면 전부가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지방사람들 함께 뭡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5개 상급종합병원에 전부 다 뭡니까. 지방환자들입니다. 지방환자들 다 가는데 이걸 무슨 수로 막을 겁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지 나라 망하는 일을 찾았으면 하고 있습니까. 그때 홍준표 여러분들 경남도지사가 얼마나 욕을 퍼 여러분들 먹었습니까. 진주의로원 막 폐쇄한다고. 아마 지금은 이제 다 또 부활시켰을 겁니다. 그래 세금을 막 쓰는 겁니다. 그냥 전남에서도 국립의대 하나 만들고 내친김에 충남도 하나 만들고 충남 만들는데 뭡니까 강원도도 하나 만들어주고 다 만드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공공의로운 제도 제가 목소리 내봐야 결국 그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역사에서 전혀 못 배우면 그냥 머리를 그냥 대가리를 뭡니까 땅에 쳐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주의로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러분들 미쳐서 여러분들 그 정치적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하고 폐쇄를 했겠습니까. 공공시획도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가잖아요. 이 통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증 질환 걸리면 최고의사를 찾아 다 떠나는 겁니다. 빅파이브로 다 떠나는 겁니다. 공공의로운 세워봐야 차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지금 정도가 되면 웬만큼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는 정책 같으면 의과대학 교수분들도 아이고 뭐 됐다 너희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할 건데 6월 9일에도 성대의대 교수들이 보도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재 가장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금 이미 이제 나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지금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죠. 개의원이들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뭐 조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뭐 의사생활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 더 많이 한다 이러면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의 모든 의사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도 좀 겸허하게 이 현장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이야기를 길을 기울여야 돼요. 이분들은 대개 30년 40년 정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다 뭉개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면 떠들지 않습니까. 6월 9일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의로 정책으로 인해 진로 축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불평과 중증 응급 환자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몇 병원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연쇄 경제 파탄이 우려됩니다. 내년엔 전문의 배출이 없고 3천 명에서 이러면 300명 정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1로 앞으로 필수과 전문의 수가 더욱 줄어들어서 의료 항공이 심각하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정상을 위해 전공의 학생들과 소통을 강하며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 깜빡 소개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무슨 깡으로 몹니까.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다 무시하죠. 정말 윤 대통령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아웃승 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된다고.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 본인이 똑똑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전부 다 깔아뭉기고 뭡니까.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 생각에는 정말 윤 대통령도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갑내기로 해서 거의 대책이 무대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지간함이 뭡니까. 그냥 이분들을 넘어갈 건데 6개월 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6개월 채. 그럼 여러분 주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심한 이야기들이 많아가 좀 지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머와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출신에게 누군가 연전노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응 잘못되기는 했지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그래도 걔들 보면 노예로 살만해 이런 이야기를 누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이 망한 겁니다. 저는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 또 의료제도와 관련된 의료사태 문제를 또 다루게 되면서 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이란 사회는 외부로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전혀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깥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안 하고 안에 있는 내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커녕 다 뭉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전노예 제도가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죠. 의료 제도가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깔아뭉기고 있습니까?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육군이 18개월이다. 군의관 이름들 정식 복무가 36개월 2개월 훈련까지 더해가 38개월 이런 국가가 잡아두는 겁니다. 공부인은 37개월입니다.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따불 이상을 근무 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합리하니까 부정이하니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병력은 30개월에 18개월을 줄어드는데 공부의 국의관은 어째서 단 6개월 단축하지 않고 변함없이 38개월을 복무해야 됩니까?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해결하든지 그 시간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사를 두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라가 좀 정의로운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한 정의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정의로움을 향해 다가가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가 뭡니까? 그냥 정의를 다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의사를 옹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 사시는 게 행평이 좀 좋은 거 같은데 이비인후과 사람들 새벽 6시 반부터 줄 서서 9시에 예약하고 그날 예약 다 끝납니다 새벽에 줄 설지 못하면 진료도 못 받는 현실입니다 의사 병원이 부족합니다 아니 다른 이비인후과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의사들 부족한데 의사들 돈봉투 찍혀져려고 국민이 희생해야 됩니까? 분당에 여러분의 삶이니까 대학은 나왔을 거고 그런 사람이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이비인후과는 6시 반부터 줄 서서 9시에 예약이 끝날 수 있고 어떤 여러분들 이비인후과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 경험을 여러분들 가지고 6시 반부터 9시까지 예약할 것이 아니라 계속 예약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의사수를 늘리려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분이 미워가지고 아니 공부 좀 하고 대가를 드세요 설명할 가치도 없는 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글 오질신문이 혹시 지금 방송 보시게 되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6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에 예약을 한 것은 이비인후과의 의사수님이 실력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 그런 거 실력이 있는데 하려면 밤샘에서 기다리시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데 실력이 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시면 거기 가서 그냥 진로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진로를 그냥 제 시간에 못 받으니까 의사수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인지 궁금하거든요 조선 사람이 얘기해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 자식을 키운 어머니로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 공부하면서 의사들은 대부분 덕도를 한 사람들이 됩니다 맞습니다 의사의 길을 그러면 최고의 인내력과 기술 연마 극기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 내가 의사들 편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학위를 하는데 한 4년이 걸렸으니까 의사들은 여러분 한 20년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4년 정도 여러분 학위를 마치는 것도 그냥 전력 투구해야 여러분 학위를 마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 한 5배 되는 20년 정도를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그런 고등학교 시작해가지고 40대 초반까지 여러분들 전문의까지 마치려면 얼마나 사람이 덕도 하지 않으면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자기를 갈고 닦는 기간을 거친 사람들인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얼마나 고생한 것을 곁에서 봤기 때문에 하도 한심해서 뭡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발생한 의약분업투쟁 때도 건강보험공단의 전 국민을 상대로 수신자 조회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환자를 본 것 같이 허위로 신청을 해서 수입을 올렸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위로 신청한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의료보험공단에 있었던 직원들도 놀래고 보건복지부 직원도 놀랬다고 합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직업군은 성직자 다음에 의사입니다 49년 시행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환자를 다루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검사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있는 죄를 부풀릴 수가 있고 그게 문과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들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부가 있는데 자기가 배운 그리고 경험한 한부이면 사람은 a라는 질병인데 a라는 질병을 b라는 질병으로 이러면 둔갑시킬 수 있겠습니까 둔갑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과 함께 더불어서 성품도 바뀌고 인성도 바뀌지 않습니까 저처럼 연구직이나 작가를 계속 산 사람들은 사기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떠는 유튜브들 가운데 거의 사기성 일을 가지고 이러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근본 자체가 다르게 출발한 사람들인 거죠 유튜브라는 환경이 떠가지고 대중들 홀이라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떤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이버 렉탄이 무슨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련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통 과정에 공부를 할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이 다른 겁니다 의사들은 최소한 뭐죠 10수년에서 20년 정도 수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저지르는 거니까 최소한 전문의를 떠넣으면 20년 동안 자기를 갈고 닦은 사람들인 거죠 제가 오늘 동네 2차 병원급의 엑스레이 5장을 찍은 것을 진찰료 환자 부담 공단 부담 2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싸네요 같은 내용을 동네 동물병원 두 장 기본이 2만 5천 원 장당 만 곱하기 3 진찰료 8 6만 3천 원입니다 이게 일본의 절반 최소 미국의 5분의 1 가격입니다 제발 제값 좀 받으셔야 사람 덕에 세계 제일 싼 동물병원비도 정상화됩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 덕분에 베트남보다 싼 동물병원비로 수의사 욕먹고 있습니다 DR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도플로 되는 초음파도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동물병원도 진짜 동남아와 비교해도 거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위 내시경도 중고로 본체 플로브 세척기 소독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정상화돼야 됩니다 정상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니까 지금 윤 정부가 뭐라 뭐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지금 급하니까 하는 이야기고 시골 개인의원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30명 40명 정도 진로를 보면 병원 유지가 힘듭니다 선업은 폐업하고 병원은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빈부격차가 병원에도 엄청 심합니다 신용불향자도 진짜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자 볼 수 있는 절대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시군에 영업하기 어렵죠 자존심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시군에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